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 건강하네 안방은 참이새요 하이프로 된다 자 대구 3대 통닭이라는 원주 통닭이 왔습니다 내가 늘 말로만 했죠 그 원주 통닭 이게 양념 이게 일반 프라이드 요렇게 되있구요 요게 유명합니다 사실 요게 유명해 요게 유명한데 요 옛날 양념 같은거죠 요 옛날 양념 같은거 나는 여러분들이 좋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찍고있나 저거 음 음 양념이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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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일방 일방 후라이드가 아니잖아 맞지? 여기 보면은 튀김통닭이라도 있거든 튀김통닭 물론 그게 후라이드겠지만 일반 후라이드 시켰을때 비주얼하고 다릅니다 후라이드로도 음 여기 육즙 보이시죠? 떡볶살인데 이거 음 와 송지호복 와 맛있다 와 와 이거 보이시죠 육즙 있는 떡볶살 와 맛있다 제가 한번 원조 떡볶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원조 떡볶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보여요 손으로 육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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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와 빈וט 좀 피곤하다 어제 너무 과언했더니 지금 흠지연은 안좋긴 안좋다. 맛은 있는데 귀뚝하다 잘 먹었습니다 완전히 다 먹었다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역시 명성에 걸맞는 명성에 걸맞는 짱